암준이의 영혼의 단짝 장항준 감독입니다 아니 근데 그 항준이 감독님 최고의 핫뉴스의 메인을 장식했어요 방탄소년단 RM 알쓸인잡 MC 출격 장항준과 호우 내가 처음에 이제 섭외 받았을 때 감독님 저 다시 알쓸 시리즈를 하기로 했는데 감독님 그 같이 하시는 MC가 정해졌어요 BTS의 RM 친구입니다 어? BTS? 절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그리고 전화 끊고 한 다섯 명한테 전화 끊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야 야 내가 야 BTS 야 야 은희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아무튼 얘기하지 마 밸런스 게임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같은 날 열린다면 어디로 갈 건가 송은이 결혼식 RM의 생파 하나 둘 셋 송은이 결혼식 어? 왜냐하면 생파는 내년에 또 오지 송은이 결혼식은 두 번 정도밖에 안 할걸? 이빠이 해도 이빠이 해도 그렇지 그렇지